지난 7월 시민 7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처럼 급발진을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 시스템 개발이 절실했는데 마침 똑똑한 인공지능형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한 택시가 천안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세게 밟더라도 급가속이 되지 않아 고령의 택시기사들 대부분이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직접 택시를 타봤습니다. 28년차 택시기사 이화성 씨가 차에 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시속 20km 내외 속도로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지만 속도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힘껏 가속페달을 밟아봐도 경고음만 울릴 뿐 정속주행이 유지됩니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한 상황을 가정한 건데 택시에 부착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급가속을 막아준 겁니다. 도로에서도 밟았을 때 안 나가던가요? 네, 안 나갑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5인도작으로 인위적으로 시험했을 때도 절대 차는 안 나가더라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천안시 등과 함께 고령 운전자 택시 30대에 인공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해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앱과 연동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제한속도 이상으로는 달리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포함됐는데 시범 운영에 참여한 운전자 95%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4월 논산에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차량 5대를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하지만 국과수에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급발진 주장사고 321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는 일반 고령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